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요미 천만전자 천만... 이번 시간에는 인텔의 미투자에 관련된 해가지고 파운드리 반격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가 고민에 빠졌다 뭐 위기다 뭐 여러가지 안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오버인지 뭐 위협되는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인텔이 아까 전에 얘기처럼 22조 6천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회심의 반격에 나서겠다 뭐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삼전의 고민은 좀 약간 깊어지겠죠 인텔이 협력할 외부 파운드리로 삼전을 언급했는데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 시점에서 대만 TSMC에 이어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인텔마저 공격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계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 업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반도체 하겠다고 저렇게 설레발치는데 여기 고군분투 중인 우리 삼전이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 선으로 결국 이제 샌드위트 아니야 샌드위치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겔싱어 인텔 CEO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행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외신다른 일은 가장 선진화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TSMC와 삼전에 직접 도전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최근 수년간 반도체 기술 개발과 생산 등 전방위적으로 부진했던 인텔이 그 겔싱어 CEO의 침을 계기로 미국 투자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내놓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나섰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겔싱어 CEO는 수직적이고 독립적인 파운드리 사업부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사업부를 신설했다 하죠 하는 부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 기업이 이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고 언급을 했어요 특히 인텔이 이 같은 발표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힘을 쏟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가 좀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정부의 지원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행사 내내 퀄컴, 애플과 같은 민간 기업 외에 국방부와 같은 정부와의 계약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미 정부의 관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도 했고 그에 대해서 미국 IT 기업들이 인텔과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3전으로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고개를 쳐든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3전은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해야겠죠 지금 미국 테사스주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 증설을 비롯해가지고 현재 미국 투자권을 놓고 현지 정부와 논의 중이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공장은 지난달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한 지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재개하지 않고 있고요 1월 실적 발표 당시에 언급한 전략적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보다는 아주 신중하게 보고 있죠 우리 3전이 김기난 그 대표도 주청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M&A 대상을 탐색 중이다 그리고 현재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한 그 상황이라 실행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3전이 그 수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당 사건으로 현재 지금 실행을 선고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약간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도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인텔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3전하고 TSMC 등을 위협하기는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업체가 이미 어깨 선두에 서 있고 올해 각각 300억 달러 가까운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텔이 투자 규모나 현 기술 수준이 이를 뛰어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그 파운드리가 지리적으로 균형 잡혀야 한다 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이뤄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들 국가의 지원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그 겔싱어 CEO의 발언 중에 주목받는 또 다른 부분이 외부 파운드리와의 협력 확대예요 외부 파운드리 그는 협력 대상으로 파운드리 업계 1위에서 4위인 TSMC, 삼전, 대만 UMC 등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를 언급하면서 비용과 일정 등을 맞춰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화하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면서도 전략적으로 외부 파운드리에 주문을 넣기도 하겠다는 거겠죠 결론은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의 실력이 고차원적이지 않으니까 외부의 힘을 좀 얻겠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웹캡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업체에 맡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건 없고 GPU나 AI 프로세스 같은 기존 위탁 품목 위주일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개싱어 CEO는 23년에 CPU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TSMC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센터 고객을 위해서 혁신적인 CPU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TSMC와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TSMC도 별로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TSMC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어가지고 TSMC도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느낌상 뭐 워낙 말장난들을 많이 하니까 CU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3전도 주가가 좀 빠졌지만 지금 보면은 TSMC 주가 하락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간 TSMC 주가가 대만의 기록점 감염동으로 해서 최근 한 달간 10% 이상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 TSMC도 유쾌하지는 않다 그래서 3전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보면은 뭐 이거 뭐 인텔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언론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내가 볼 땐 맞지 않는 것 같다 3전도는 뭐 이거 뭐 시스템 반도체 아니어도 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업무들도 많고 다양한 사업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가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나 색다른 이야기들 반론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